퓨전 360으로 주사위 모양을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의 각각의 면에다가 지금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귀찮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케치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을까? 아마 키포인트가 이 영상에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케치를 주사위의 네모면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작성해서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을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구막대 위로 여기 이렇게 나타났죠.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가운데 클릭해서 지금 크기 100, 탭 눌러서 100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100, 100 해서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얘를 익스트루더를 해줄 건데 대칭으로 해주고 거리가 50 그러니까 50, 50 전체 길이는 100이 되는 거죠. 확인. 그러면 원점이 지금 이 육면체의 정중앙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좀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원점을 이제 가운데 두기 위해서 대칭으로 익스트루더를 한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보이는 20, 탭 20 해서 가장 윗면에 지금 하나의 주사위 얘를 아래로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나 깎았고요. 이제 반대쪽 면이죠. 반대쪽 면, 이쪽 면에다도 스케치 이제 여기가 이제 6개인데 이 6개를 그리기 이전에 여기다 이제 중심선으로 60, 60 자, 얘는 지금 선을 구성선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보조선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야 조금 더 스케치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보조선을 그려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심을 20, 탭 20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20, 탭 20 자, 이쪽도 20, 탭 20 자, 여기도 20, 탭 20 자, 그리고 여기 이제 6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이 중간에 20, 탭 20 친구들이 있는데 2개 자, 얘는 보면은 수평수직 여기 원점으로부터 같은 수평수직 일직선상에 둘 거기 때문에 같은 일직선상에 두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 위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과도 수평수직 일직선상에 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어... 치수를 주지 않고 구속조건 안에서 지금 이제 6개의 배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출로 여기 6개의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하면 위쪽에 1, 밑에 6 그러면 이 옆면에도 스케치 계속 반복이죠. 얘도 미리 이제 구성선으로 선택을 해놓고 중심을 60 60 해놓고 자, 선종류를 일반선 여기 선택하고 20 탭 20 여기는 3개 할까요? 3개 그러면은 3개니까 가운데 20 탭 20 그리고 20 탭 20 자, 해서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여기도 선택 하나 둘 3개 해서 마이너스 5 반대쪽은 마주보는 면 합이 7입니다. 주사위는 그래서 중심 사각형으로 먼저 구성선으로 하나 그려주고요. 60 탭 60 그 다음에 중심 네모인데 여기 구성선 빼고 나서 5 탭 20 탭 탭 20 탭 20 탭 탭 탭 20 탭 탭 탭 탭 스케치 마무리 그러면 여기 보이는 4개의 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탭 고ties 서비 y 0 반복 이에요. 구성선으로 일단 보조를 사용할거 60 탭 60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심직사각형 구성선 해제하고 이제 여기는 20 탭 20 그리고 다시 20 탭 20 20 탭 20 20 탭 20 자 그러면 다섯 개 다 그렸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그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오케이 자 반대쪽면 여기 스케치 두 개죠 두 개 여기 역시 중심직사각형 구성선으로 60 탭 60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중심직사각형 20 탭 20 여기도 20 탭 20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주사위 모양처럼 스케치를 다 그려서 여기 밑에 타임라인에 보면은 다 나타나 있죠 스케치 하나 익스트루더로 빼기 하나 스케치 하나 익스트루더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면의 주사위에 숫자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더 이렇게 챔퍼 라든가 필렛을 이용해서 모양을 더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만 음 예를 들면 모양을 그래도 좀 목각기로 디자인을 좀 한다 치면 이렇게 특정의 선 부분만 R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안에도 R값을 이용해서 이 안쪽도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으로 주사위를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모양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스케치가 많아서 조금은 약간을 귀찮을 수 있는 그런 모델링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스케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선 구상선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스케치도 충분히 조금 손 덜 가게 이제 이용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